자 원딜이 걸렸거든요 원딜이 걸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타릭 부탁하는 건 좀 에반가? 이거 나 원딜 들고 왔는데 가능은 한데 이거 킹능성 있는데 급조하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가서 원딜으로 이제 할 수 있어 이러면은 나 원딜 다 짜내도 돼 근데 할 수 있어 소나타 귀찮아 나 소나를 계속 끼웠는데 소나타면 더 셀 거 아니요 좋아 삐링 라인저는 그렇게 세지가 않대 후반만 가면 그냥 이긴대요 라인저는 듣기로는 10킬 10 데스 당해도 이긴대 그 정도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미에서 지금 개한테 어떻게 해? 젤리 형님? 다시 받으세요 터너도 입죠 난 니 머리털 뽑아줄게 기다려 먹도록 해라 악리크 난 견제를 할테니 도벽크 어? 먹어 오오오오오 가져와 미안 Q를 맞았네 도시 뻔했다 나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돈이 오히려 마이너스야 이거 그냥 이런거 먹어 아이씨 먹어 그냥 아이씨 그냥 먹어 젠장 슬로우 코드 들어갔어 나이스 악리크 잡아줘 잡아줘 지금 전자 두뇌로 제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탈익 탈익 쟤 꼭두각시 준에게 종알되네 연운 온? 무한마나 온? 야 솔링에서 급조 이거 듀어 안되면 안될줄 알았는데 되긴 되는데 내가 잘해서 그런가? 따라와 탈익 좋았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번엔 달아 이번엔 달아 크라운센토 존내패 형 존내패 안돼 그만 아냐 존맵 아닌가? 아냐 존나 쎄 아냐 호흡이 약간 날렸다 괜찮아 아마 이런 상황 오면 탈이킹 대답해야지 말이 없는데? 얘가 없었나? 원 딜 모드라 말 못하겠어 로봇이야? 청소모드 이제 이제 내가 원 우리 반만 가면 돼 반만 가면 무조건 이겨 상치 좀 불안한데? 어차피 우리 합류하면 그냥 이깁니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아 형 이거 무슨 조합이야 왜이렇게 된거야 승리시 거슬려서 내가 추가 약간 까비 아 이거 바로서 피했네 조돈놈이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다른바니에 와줘야되는데 런블블블리 왜이렇게 늦어 형 런블블리 왜이렇게 늦어 형 아이씨 아니 런블리 왜이렇게 늦어 아이고 따진다 아니 잡은건데 뭐해 이미 부정적인 마인드로 붙여서 안되겠다 아이씨 아니 부정적이야 애들이 하면 안되겠다 개부정적이네 바쁨 개망했는데 이긴다 하니까 빡치죠 아이고 진짜 이겨 아이씨 10대세도 이긴다니까 조금만 계십쇼 아 반해 렌즈 깜빡했다 말아봐 그 수특 10메타하자고 진진대면서 막상하면 역겹다고 진진대 욱합니다 이기면 진다는거다 중요하다 가자 대기야 탈익 탈익 공 어딨어 여기 늦게 왔어 탈익 아이씨 아 갱이 이거 탈익 어딨었어 싸워 싸워 싸워봐 아니 탈익 왜 지켜왔냐 어디다 왔어 얘 아 원래 진짜 그냥 하면 이겨요 진짜 아 근데 이 새끼 어디 갔다 왔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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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코트 다 빠는다 아이씨 있지 아이씨 아직 없어 크라운 사니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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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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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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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겨 이거 윤도선 이겨 우리가 무싫게 이기는 조합이야 후방 가만 네 슬로우 코드 간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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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얘네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가지고 뭐라하는 거야 모르니까 인정 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탈익이요 열 받긴 하겠지 내가 시켜서 하는건데 탈익들 혼나오고 있어 나만 믿어 탈익아 진짜 내 템포만 따라와 진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줄게 아이씨 아우이면 센도 연계기 어디라 오마이갓 탈익 터졌어 탈익 터졌어 아이씨 탈익혀 왜 터진거야 배치게임 어우 오 야 이래도 들어올oku 나한테 안 걸어도 돼 안 걸어도 돼 그리고 허락받아 싸우셈고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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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마스 싸워 마스 싸워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잡아 나이스 잡아 슬로코드 말도 잡어 따로 가면 돼 맞서 싸워 킬 가로도 개빠릅니다 항공하면 깨끗났어 킬당할려나 어? 킬당할려나? 킬 킬 큐평 어? 맞서 싸워 우리 위주력 개쩔어 킬 마무리죠 젤리만 믿으라니까요 요새 말이 안되는거 사기라 만나면 되지한다니까 이거지 이거지 자 우리는 이동식 군물입니다 징징이 풀자 젤리만 사루스 수원사리 왠지 내놔 제코야 나 원딜이야 자 맞서 싸워 잭스 그렇지 옳아붙거야 그냥 이거 우리가 그냥 이거 빌 졸랐어 맞서 싸워 여긴 오바야 여긴 오바야 야옹 오바가 아닌가? 오바가 아닌가? 우린 무적이야 우리는 무적이야 쳐봐 어 쳐봐 자 아까 저까지 의심하신 분들 반성하세요 제가 벌준다 했죠 실력무 20분 오버 그냥 이긴다니까 못 이겨 상대방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이익 어떡해 우약이니 믿었다 유립 아 근데 이게 개세라니까 괜히 개사기가 아니에요 괜히 사기가 아니고 좋아 크라운 샌드 더블로 힐성구 힐겐정 수고요 이동식 부물맨 벨 빡살 중 윈 벨 자 봐봐 마구 말하면 럼블리 화낼려나 럼블리 화낼래가 힐 힐 밟힐 또 또 또 또 이로 끝내나 이더라 끝내면 돼 바보 기기로스 승려 미코스타 다 잘했지만 날 믿고 따라온 우리 앙릭 강한 스피릿 기셨고 점플릿 오버 버텔 해가지고 라인전 10대 스여도 이기는 조합입니다 이게 이게 되면 그분은 몰랐겠죠? 그래서 이해합니다 요새 신진문물이라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앙릭 스트레스 받았나봐 내가 하도 조종하니까 인정하는 부분이다 뭐라 말 못함 아 소나타 조합 느낌이 없다니 모를 수도 있어 바루스 모로나서 원딜스포트 뛰겼을 듯 아무튼 나이스였다 음 딜도 나름 쎘는데? 딜도 나름 쎘는데? 골드요? 도벽이랑 돈템 이용하면 많이 봅니다 힐량이요? 힐량은 제가 1등이겠죠? 소나 주물력이 오지면 힐이 오지기 때문에 탈익가트가 2만, 아 3만, 3만 1했다 3만 1 도마 급수량도 우리 둘다 오죠 요새 핫댓의 소나타였습니다 잘